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운세는 3월 23일부터 3월 29일, 즉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간운세를 각 일관별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3월 20일이 저희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았던 춘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주가 음력인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보통 음력과 양력은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음력으로 하시게 되면 날짜가 양력과 크게 11일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적은 것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양력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보는 건가요? 라는 댓글은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력이고요. 그럼 을축일부터 병인일, 정묘일, 모진, 기사일, 경호일, 신미일까지의 흐름을 볼 텐데요. 각 일관별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 전에 현재 저희가 위치를 봐야 될 텐데 김효월입니다. 경자년의 김효월이고요. 3월 20일 입춘 기점으로 해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경자년 초반이기 때문에 임수의 영향권에 들어있고 그리고 간목의 이 11구간이 끝났어요. 현재 을목이 시작되어서 4월 4일쯤 들어오는 또 새로운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앞까지 을목의 영향권 속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 보이시겠지만 지금 경자년의 자와 김효월의 묘가 자묘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일, 관제 구설이 동반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경자년을 맞이해서 어떤 법원의 통지문을 받으셨다거나 경찰서를 가셔야 하는 시끄러운 일들로 놀라시거나 이 일 때문에 머리를 좀 식혀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묘월이 들어서 이 영향을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계셨다 하더라도 을목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의 글자 자체가 말을 하는 글자거든요. 조용한 분도 항변을 하실 일이 있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단한 월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각 일간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월 하수는 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월요일과 하요일이 축일과 인일입니다. 축에서 인으로 넘어갈 때가 에너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 건너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임묘진이 바로 봄을 뜻하는 글자이고요. 여기까지가 겨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지에 있는 글자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금요일부터는 여름의 글자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지 중심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부터 뭔가 좀 활발해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월요일과 하요일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사건, 사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날에 몰려 있어요. 월요일과 하요일, 을축일과 병인일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목일관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본인이 갑자일주라든가 갑신이라든가 갑진이라든가 총 6가지의 일주가 있겠죠. 이 간목일관 분들은 유심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간목일관 분들께서 23일 월요일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휘말려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고 혹은 경찰서나 법원에 가셔야 하는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이 얽혀서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이때는 병인일인데요.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화요일은 환경지는 건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생기적인 부분에서 활발한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부정적인 뜻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큰 하루고요. 24일이.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아이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사업가라든가 프리랜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날 화요일에 맡겼던 활로를 찾으실 수 있는 긍정적인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이죠. 정묘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는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말조심하셔야 되세요. 감목분들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흐름을 탈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관이 들어온 날은 특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되라고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원치 않는 파장이 되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어떤 나비효과처럼 과한 결과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로 들어올 수 있거나 혹은 명예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SNS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예를 들어서 연예인 아니면 공인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수요일을 특히 원치 않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신 게 좋고요. 26일 무진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금전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 들어올 일이 있습니다. 이날입니다. 수요일, 죄송해요. 목요일이죠. 26일입니다. 무진일. 무진일은 어쨌든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는 쇠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돈이 들어올 일이 있고요. 돈도 좀 규모가 있는 돈이에요. 못 받았던 미수금이 정리돼서 들어오거나 중단됐던 일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일이 없었던 분들은 이날 이동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건 출장을 가신다거나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기고요. 27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중 마지막 날이죠.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남자분들께서 이 운세를 보신다면 이 27일 금요일 간목일간 분들, 남자분들은 본인의 부인,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부인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이 정제가. 이분들의 건강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댁 어르신들, 시댁 전체, 그리고 아버지에 해당하는 육신분들께서 병원에 가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금요일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안부도 좀 전화해 보시고 28일 토요일과 29일 일요일을 보시게 되면 경호일과 심미일이 차를 들어와 있는데요. 토요일은 평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는 사주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은 남편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기소침에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부부간의 주말부부를 지내시는 분들 토요일에 서로의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직장 관련해서 이날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놀랄 일이 좀 있습니다. 토요일은. 또 일요일은 어떤 날이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이제 간목일간부들께서 놓이시게 될 것 같은데 토요일이 안 좋다 그랬다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보다는 조금 나아요. 상황이. 그런데 밖으로 다니거나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외출을 주중에 하셨다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외출을 거의 못하시고 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겠지만 아예 발이 묶여요. 교통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또 간목분들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을목분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을목분들 월요일입니다. 23일. 자, 여기 적을게요. 네, 간목분들 했고 이제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이날은 비견이 들어왔고 23일 날 월요일에 환경지로는 셀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를 하거나 도움을 주러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노동력적인 부분에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본인이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가까운 상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24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날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재능이라던가 실력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평상시보다 굉장히 껌충뗄 수 있어요. 화요일은 과하게 일할 수 있고 그만큼 실적이 또 따라주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조직에게 내가 조금만 잘하려고 했는데 24일 날에 원치 않는 과한 동작이나 과한 액션으로 인해서 전체 조직에게 누를 끼칠 만한 사건, 사고를 벌일 수가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특히 신입사원분들이 그런 실수를 잘하시잖아요. 수치를 하나 잘못 입력을 했다거나 보내서는 안 될 메일을 전체를 돌린다거나 그래서 화요일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25일 정묘일입니다. 이날은 수요일인데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룩장경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시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에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 풀리지만 주변의 평가가 상당히 잘 따라주는 날이 수요일에 하루가 되고요. 26일은 정제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혹시 이동을 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취소를 하시거나 보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27일 금요일 이제 주중 마지막입니다. 이때는 편제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을목일관 분들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조직에서 내가 크게 분리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전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금요일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어떤 발표를 해야 하는데 떳떳지 못한 발표를 해야 할 수 있어요. 뭔가 감춘다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차례대로 볼 텐데요. 토요일은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을목일관 분들께서 우선 남편분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남자분들은 결혼을 하신 유부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굉장히 바빠지는 날입니다. 내 아이가 바빠지고 활기찬 날이고요. 그리고 주중에 보통 일을 하시고 주말에 쉬시는데 토요일도 회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29일 일요일 거 마지막 보겠습니다. 평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원치 않는 구설수나 본인을 모함하는 말이 들린다는 것을 이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중과 주말 휴일이 거꾸로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요일 출근하시게 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불확실한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목과 을목일관 분들 차례대로 봤고요. 이제 병화일관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23일 을축일이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사인을 못했던 일들 매매서류에 그동안 본인의 가격이 맞지 않아서 팔지 못했던 일들도 월요일날 괜찮은 구매를 하시겠다는 분의 인연을 찾게 됩니다. 계약이라든가 구매라든가 매매라든가 거래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이번 전체 사건 때문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월요일에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계속 일을 쉬셨던 분들도 월요일에 일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4일입니다.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요. 병인일이죠. 그리고 환경지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우러 들어오는 날이기도 하고 회사에 경력사원이 들어온다거나 나를 도와줄 인력이 들어옵니다. 채용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25일은 수요일이죠. 이날 정묘일은 겁제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목욕장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날은 웬만하면 타인을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본인을 속이려고 감춘다거나 덮는다거나 또 과한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조금 긴장을 하시는 편이 좋으시고요. 26일 목요일을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무진일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환경지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일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과신하지는 마시고 믿을만한 사람과 크로스체크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7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또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건럭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하시는 일이 잘 풀립니다.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아티스트 영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어떤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평가가 올라갑니다. 27일 금요일은 아주 괜찮습니다. 28일과 29일 연달아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경호일인데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토요일을 복권 긁으셔서 복권 밤에 맞춰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병화분들은 2주에 28일에 소액 복권을 한번 운을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29일 일요일은 정제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역시 막혔던 일이 있었던 분들은 일요일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풀릴 건데 어떤 프로젝트 들어갈 건데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일적인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연락 받으시고 해외랑 지금 일하시는 분들 해외 쪽에서 오는 메일 잘 살펴봐 주시고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날 일요일에는 받는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병화까지 했습니다.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월요일에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계약서라던가 일하시는 흐름 자체가 집중이 잘 안 되고 막힙니다. 지지부진할 수 있고 정체가 되고 타팀에서 일을 해서 나에게 건너오는 영역 자체가 계속 뭔가 막히고 또 책임 전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 책임 전가에 책임 전가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편이 좋고요. 24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겁제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 함께 경쟁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진 날이에요. 특히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시험을 치시게 되면 성적이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는 가급적 너무 무리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수요일은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이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서 아픈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상사나 직장 동료 중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시는 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활동이 막히고 활로가 막힐 수 있는 날입니다. 25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25일 지나서 이제 26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세제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에 평가가 올라갑니다. 목요일은 괜찮은 날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자기 의견을 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과 뭔가 지금 경쟁을 해야 하거나 이날 중요한 미팅이 있는 분들 회의가 있는 분들은 목요일에 괜찮은 의견을 낼 수 있고 주변에서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면 목요일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의 노이입니다. 이날은 금요일은 또 불금이 될 수도 있는데 직접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분들과 모여서 소소하게 음식으로 파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시는 음식 체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만큼 많이 먹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식욕이 올라가는 하루거든요. 소화제 꼭 준비하시고요. 이성 친구가 없는 분들 싱글 분들은 금요일에 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신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짝이 또 생길 수 있는 활동성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8일, 29일 주말을 또 연달아서 보게 되면 토요일은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건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날 금전은 괜찮고요. 또 만남이나 미팅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과하게 움직이시면 좋지 않아요. 본인이 있어야 할 도시를 만약에 벗어나잖아요. 무리하게 원래 행동권 반경이 좁으신 분이 이날 무리한 이동을 토요일에 하시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번망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단속 위반이라든가 이런 데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근거리 위주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요일 보겠습니다. 신미일입니다. 편제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놀게 됩니다. 이날도 역시 이동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도시는 것이 좋고요. 이동 자체는 그리고 금전원은 나쁘지 않은데 자체 잘못하면 본인이 선택한 그 영역에서 판단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출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29일은 데이트나 만남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집에서 그냥 쉬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정화 이렇게 끝냈고요. 무토분들 23일 월요일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무토분들 일적으로 좋은 날입니다. 일적으로 좋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승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주변에서 본인에게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적인 제안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신다면 전주에 내셨던 분들은 월요일에 면접 통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병인일인데 이날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겠습니다. 매매라든가 거래라든가 프로젝트 일적인 부분에서 일감이 많이 들어오고 기존에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사가 새로 들어오는 직장도 있어요. 무조건 연장자입니다. 본인보다 경력이 높고 연장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 하루이고요. 그리고 25일 수요일이죠. 이날은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본인의 보호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재혼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날은 조금 생동맞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건 소수에 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묻어놨던 계약 이라던가 일적인 부분 덮어놨던 일들 과거의 일들이 수요일에는 수면에 떠오릅니다. 이날 무터 분들은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면위로 떠오르는 날입니다. 내가 감춰놨던 과거의 일이 조직의 일이 수면위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고 뉴스를 탈 수도 있고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장경이 놓이게 되는데요. 내 옆 동료나 상사 혹은 가족 친구의 일 때문에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까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7일 금요일 오늘 보겠습니다. 겁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날입니다. 팀 단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실적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처분들도 잘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활로가 없었던 분들은 금요일에 일적인 도움도 있겠습니다. 토요일 연달아 볼텐데요. 토요일은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이고 일요일은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세지 양객이 놓이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과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드시는 음식이 잘못돼서 약을 찾아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저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거나 블로그 활동 같은 인터넷 집필 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올리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검열을 하시고 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올렸던 일이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있는 우는 일요일에 일요일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봉사활동 이라던가 기증활동 하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일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일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수습을 해줘요. 사건이나 사고 일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무토까지 진행을 했죠.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나갈게요.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의축일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안경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일이 막힐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활동이 막히는 날입니다. 많이 답답할 수 있고요. 본인이 그렇지 않다면 남편분의 일도 막힐 수가 있는데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월요일과 화요일은 기토분들께서 조금 고비가 있습니다. 전전긍긍 하실 수 있고요.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는 날인데 미리 체결이 되어 있던 약속이라던가 거래라던가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엎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캔슬이 된다거나 예매했던 티켓이 자동 취소되고 환불이 묶여 있다거나 취소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병장경에 놓이게 되는데 부모님께서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서 취소라던가 본인의 구매권이 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택배 배송을 시켰는데 택배가 꼬일 수 있고요. 택배 지연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택배 물건이 분실돼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직장 상사나 친구나 가족이라던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기토일 간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날입니다. 정신적으로 응원을 해준다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후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티켓이나 선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주중 날짜인 금요일 보겠습니다. 이날 기사일이고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날 따라 예민하고 좀 날카롭게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본인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과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가급적이면 차분하게 대화를 하시는 편이 좋고 본인 선에서 중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하신 분과 다각도로 대화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금요일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이날 조금 대화가 민감하다 싶으시면 주말 건너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일요일 하고요. 경호일과 신미일이 차례대로 와 있고 토요일은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건럭지에 놓이고 일요일은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본인이 하는 말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하루고 본인의 힘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토요일은 조금 자중하시는 것이 좋고요. 활동 자체를 29일에는 표현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도 조금 표현을 자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토까지 했고요. 이제 경검을 보겠습니다. 경검 분들은 월요일에는 정제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안경에 놓이게 되는데 현금이 떨어져서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 융통을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빌릴 만한 데가 있으면 빌리시는 것이 좋고요. 24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 생계에 타격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바꾸셔야 하는 일이 화요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화요일에는 관이 절지에 놓이는 날 즉 내가 일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퇴제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약에 생계에 타격을 입었던 분이 이 수요일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해보자고 제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의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김칫국 마시는 식으로 미리 다 정해진 것처럼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심을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업무, 직장 관련해서 일적인 부분 이런 곳에서 희망은 줄 수 있지만 이게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풀 벗기고 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절대 행동하지 마시고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입니다. 이 날은 주변에서의 도움이 있어요. 불확실했던 일들이 매듭이 지어지고 다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 회생하시는 날이에요.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은 활로가 생깁니다. 27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고 주중 마지막인데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제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계약도 들어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승승장구하시는 날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라던가 적금이라던가 이런 미래를 대비한 일도 이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또 왔다 갔다 보실 수가 있는 보실 수가 있는 날이고요. 이제 28일과 29일 토요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토요일은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장객에 놓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운세를 보시는 분이 형제가 있어요. 형제자매가 있으신데 결혼 소식을 죄송합니다. 형제자매가 결혼 소식을 공표를 할 수도 있고요. 토요일에 경금 같은 경우에 아니면 함께 있었던 대가족인 경우에는 이날 형제자매가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이날은 겁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뭔가 사건, 사고를 쳐가지고 가벼운 번망을 어긴다거나 교통속도를 위반하거나 그래서 일요일에 다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고 주변에서의 소문에 얽혀서 일요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경금을 했죠.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월요일에 정제가 들어온 날이고 울축일이라서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금전운이 그동안 꽤 없었던 분들 신금분들은 금전운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나 혹은 부인하고 헤어졌던 분들 이분들은 이날 월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재회가 가능한 날이고요. 화요일 병인일은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퇴즈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날 직장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정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변에 평가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화요일은 조금 긴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맡기려고 하고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화요일은 신근분들이 긴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또 평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절제 환경에 신근분들께서 놓일 수가 있는데 절제라는 것은 끊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회사에 관련된 일 때문에 거래처 관련 일로 인해서 이 수요일에는 회사를 갈아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일적으로 힘드셔서 이동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26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체결하셨던 계약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안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부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시험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거래 체결을 거의 할 뻔했는데 여행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목요일에 그 계약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27일입니다.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 목요일에 언급드렸던 일이 이제 완전히 본인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고 보험이나 적금을 들었던 분들은 이날 보험적금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 업무적인 손해가 예상이 되고요. 명예적인 손상도 예상이 됩니다. 일에 따라서 28일, 29일, 토요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토요일은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경호일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직장 동료나 상사분들께서 아플 수 있고 혹은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주변에 기증활동을 나가거나 기부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세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날이에요. 도움을 주러오는 날이고 응원의 손길이 쏟아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일감 보겠습니다. 임수입니다. 임수분들은 일축일, 월요일이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세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업무적으로 또 직장에서 혹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월요일에 다른 쪽에서 인력이 들어옵니다. 나를 도와주는 인력일 수도 있고 부족한 돈을 메꿀 수 있는 금전적인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병인일인데 이날은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아버지를 살펴봐 주시고 남자분들은 부인이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는 시댁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는지 그리고 병원에 가셔야 하는 일이 있는지 약국을 가셔야 하는 일이 생기는지 혹은 진단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금전운이 화요일에 좀 좋지 않아요. 임수분들은 금전이 막힙니다. 돈을 받을 일이 막힐 수가 있어요. 25일입니다.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환경에 놓였습니다. 금전 흐름에서 아까 화요일에 막힌다고 그랬는데 수요일에는 고정적인 돈이 막힐 수 있어요. 즉 생계에 필요한 돈이고 종작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집에 현금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공과금을 내셔야 하는데 25일에 공과금이 막힐 수가 있고 급여가 원래 25일에 나와야 하는데 이후 날짜로 보류가 되어서 막막해지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날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결제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류가 되시는 보류가 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5일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계산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26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평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에서 본인을 향한 어떤 질타 음해하는 세력들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역시 업무에 대한 일들이 막힙니다. 환경적으로 막힙니다.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체되고 막히는 거지 내가 잘릴만한 일 해고당할 수준까지 아주 힘들지는 않고요. 또 어떤 본인이 저지르는 실수라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전체가 겪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임수일관들 전체가 27일 금요일은 또 어떻게 올라갈까요? 주중 마지막인데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제 환경이 놓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뚝뚝뚝뚝 흐름이 끊깁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던 일들 프로젝트 일들 이런 부분들이 이쪽 지금까지 해왔던 이쪽 흐름들이 잘 안 풀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A플랜을 접고 B플랜으로 갈아타자고 해서 방향 자체를 아예 틀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금요일은 전체가 다 분발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퇴즈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는 드디어 주중에 여러가지 다섯단한 일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임수분들께서 다음주를 겨냥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토요일 같은 경호이니까 경호는 편인이 들어갈까 퇴즈환경에 놓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메일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셨는데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본인이 일하고 있는 업무에서 그래서 꿈과 희망을 토요일에 아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다음주는 괜찮겠지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29일 일요일 마지막은 정인이 들어왔고 양지의 환경이 임수분들께서 놓으시게 되는데 구매라던가 거래라던가 쇼핑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동안 밀렸던 일들 특히 학업 논문을 쓰셔야 된다거나 계약이 연기돼서 지금 지지부진 겪고 계신 수험생분들 입시생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일요일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여기까지가 임수분들을 했고요. 이제 또 마지막이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요. 월요일에 식신이 들어왔고 관대지 노이는 날이거든요. 환경지가 식신은 사업을 하시는데도 필요한 글자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데도 이 식신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비경겁지가 강하신 분들은 식신이 없으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나 화요일을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내 아이의 일로 인해서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환경지가 관대지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래요. 구설이나 송사가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직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일이 실천까지 못되고 엎어지거나 본인이 양치는 소년처럼 말만 번지르라는 사람으로 몰릴 수 있어요. 개수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강한 의견을 피력하지 마시고 이제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동을 못하셨던 분들은 화요일에 드디어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목욕지라는 것은 분리되는 일도 있을 뿐더러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상황이 괜찮으신 분들은 화요일에 태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가하게 놀고 있는 장면을 윗사람에게 들키거나 아니면 분명히 야근을 하기로 보고를 했었는데 맥주 한 캔을 피곤해서 들이켰다가 그런 장면을 들키실 때 별일 아닌데 화요일에 구설수라든가 야단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5일 수요일입니다.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놀게 됩니다. 이날은 금전은 괜찮아요. 자영업자분들 서비스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혹은 프리랜서 분들 혼자서 1인 기업으로 아니면 소규모 업체에서 뛰고 계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일감이 들어오고 드디어 막혔던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괜찮고요. 26일 보겠습니다. 26일은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월화수에 막혔던 일들이 최종적으로 목요일에 일이 풀려요. 업체에서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미수금은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일들이 26일에 풀립니다. 즉 25일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돈이 26일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생계에 타격받으셨던 분들도 26일에 긴급 기금 같은 것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2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중날이죠. 이날은 평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퇴직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회사 때문에 회사 때문에 본인이 퇴지라는 것은 에너지가 강한 편이 아닌 환경지라서 27일 금요일에 곤란한 일을 겪게 되실 수가 있는데 큰일은 아니고 그냥 놀랄만한 정도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비유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이날 금요일날 상황이 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본인을 음해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누명을 씌울 만한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에 의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쓱 넘어가요. 오전에 막 심하셨어라고 회사에서 난리난리가 났었는데 오후에 그냥 없었던 일처럼 흐지부지 돼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더 큰 일이 일어나서 그게 본인의 일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28일, 29일 토요일, 1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놀게 됩니다. 이때는 선약이 있었던 분들은 약속이 캔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약속도 끊어질 수가 있겠지만 예전부터 진행되기로 했었던 구매권 거래권 쇼핑권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더니 백화점에 문을 닫았거나 알고 있었던 진짜 문을 닫을 리가 없는 어떤 서비스 직종도 이날 갑자기 거래가 끊길 수 있어요. 거래를 취소당하거나 또 사람 대인관계에서는 일방적인 차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수분들께서 그리고 29일입니다. 신미일인데 이날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놀게 됩니다. 이날은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금전후는 괜찮아요. 본인이 일이 없었다면 일요일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하루 정도 일을 하러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주간 운세도 이렇게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상담 신청은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전체 메뉴가 펼쳐지면서 거기서 상담 신청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톡 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 주시면 답변을 한 번 드린 후에 전화를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예약제고요. 여러분 인연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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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